한평군이 산불 모의 훈련을 하다 대피 문자를 실수로 대거 발송해 주민들이 혼선을 겪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5분쯤 한평군 한평읍 기산봉의 산불이 확산 중이라며 주민과 등산객은 대피 하라는 재난 문자가 지역민 3만여 명에게 발송됐고, 한평군과 소방서에는 실제 상황으로 착각한 주민들의 대피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소동은 모의 훈련이란 문구가 들어갔지만 한평군이 문자 발송란을 잘못 눌러 재난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